워셔액 옆에 요즘 많이 써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많이 써있어요 저거 진짜 사람이 먹는 그 소주에 들어가는 그 알코올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간다요가 사실 사케를 자주 먹습니다 형 너무 못생겼어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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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이... 자 간다요가 사실 사케를 많이 먹습니다 사케병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까요? 브랜드를 보여드릴 순 없고 어차피 광고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사케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간다요는 솔직한 얘기로 전통주 같은 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 다음날 숙취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소주나 맥주 먹으면 몸이 막 부어 그렇다고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또 안 먹을 순 없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 또 한잔해야 되는데 사케는 그나마 상당히 괜찮더라 그래서 사케를 먹어요 백화수복 청주라고 하죠 청주 근데 이거를 만들 때도 성분을 보면요 주정이 들어갑니다 이 주정이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알코올 에탄올입니다 알코올의 종류 중 하나예요 에탄올이 지금 자동차 워셔액들 보면은 워셔액 옆에 요즘 많이 써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많이 써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뭐 있냐면은 천연 곡물 성분으로 만든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많아요 저거 진짜 사람이 먹는 그 소주에 들어가는 그 알코올입니다 그 알코올로 워셔액도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워셔액 먹어도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워셔액에는 계면활성제 같은 거품 나게 하는 거 있죠? 그거 먹으면 작살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자 워셔액에도 들어가지만 소주에도 들어가는 이 주정이 뭐냐 도대체 고구마 아니에요 저거 타피오카라는 겁니다 동남아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건데 저 타피오카 전분 같은 거로 쌈마이 탄수화물로 어거지로 발효를 시켜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싸구려 탄수화물 전분으로 발효를 어거지로 시켜서 에탄올만 생성 오지게 하면 그 에탄올을 이제 정제를 해야겠죠 증류를 하고 그럼 고순도의 농도가 높은 에탄올 원액이 나옵니다 거기다 물 살짝 타고 계면활성제를 타고 색소도 타고 여러 가지를 타면 워셔액이 돼요 사람이 먹을만하게 첨가물을 달달하게 뭘 넣고 뭘 넣으면 소주가 됩니다 그게 에탄올이에요 좀 쌈마이 사케 그 사케 뒤에 보면 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이 주정이 써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케든 소주든 간에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술을 발효시키고 막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발효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알코올 에탄올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물을 탄만치 주정을 섞어서 도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가는 저렴해지는 거죠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순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주정을 타야 맛이 좀 더 나아지는 술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고 볼 건 또 아니다 최근에 간다요가 진짜 비싼 사케를 선물 받았어요 닷싸이 23 정말 비싼 사케예요 저거 닷싸이 23이 뭐냐? 요런 거야 우리 23%로 술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개쩌는 술이야 이게 닷싸이 23의 의미예요 자! 쌀알이 이렇게 있어요 겉에 이제 껍다구도 있고 안에 백미는 이제 껍다구 깐 거죠 근데 여기를 안쪽에 23% 남겨놓고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겉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다양한 영양소가 있지만 저 다양한 영양소와 성분들이 술 만들 때 끼면 잡 냄새가 나요 쌀에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쌀 밥을 먹을 때야 다양한 부위를 다 먹어야 좋은 거지만 술을 빚을 때는 술이 좀 잡내나 잡미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이제 23%만 남겨놓고서 쌀을 이제 빚는 거죠 이 쌀을 좀 더 균일한 맛에 균일한 술 깔끔한 술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안쪽까지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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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가지고 23%만 써서 만들었다 해서 닷싸이 23이야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저거만 해도 20만 원 넘습니다 엄청 비싼 술입니다 저거 자 근데 이 닷싸이 23 뒤에 보면은 설명란에 뭐가 있냐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진짜 누룩과 쌀을 발효한 그 원액에 물 타서 도수 맞추고 끝이에요 아무 첨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게 15만 원 20만 원이 넘습니까 개반이에요? 알고 보니 쓰는 쌀이 따로 있습니다 야마다 니시키 일본에서 사케 만들 때 전용으로 쓰는 쌀 품종이 있어요 저거를 써서 담근 겁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비싸죠 이게 근데 간피셜이에요 이제 간피셜 이 사케가 간다요는 몸에 잘 맞는다고 했어요 근데 몸에 좀 열 많은 사람들 있죠 안 맞더라고 이게 쌀로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몸에 좀 열이 많다 싶은 분들은 여름에 먹으면 그 다음날 두통이 좀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내 주변에 대부분 사케가 맞았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 저는 술 잘 못 먹어요 이런 사람 있죠 간다요 주변에서 좀 아 술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취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속이 좀 안 좋아해요 이러던 분들은 사케가 좀 잘 맞더라고요 간다요 피셜입니다 간다요 주변 사람들의 99%의 피셜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케는요 술이에요 뭔 소리야 사케는 이런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말로 술이야 모든 술이 사케예요 일본말로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런 일본 술 사케는 뭐냐 니혼주입니다 니혼주 청주가 니혼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백화수복이나 이런 사케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술이 청주잖아 청주 결국에 그러니까 저게 니혼주예요 니혼주 그렇지 일본주 우리가 이런 술 관련해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가 양조주예요 발효를 거친 술들은 다 양조주입니다 와인 막걸리 대가리가 빠개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와인 먹으면 진짜 그 다음날 작살난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 다음날 머리 너무 아프다고 그런 술이야 자 좋은 질문입니다 안동소주는 뭐냐 양조주를 증류하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증류주가 앱솔루트 보드카죠 정말 흔하게 많이 먹는 대표적인 증류주입니다 이런 증류주의 원천은 결국은 양조주예요 뭔가 원물에 그 술이 있는데 그거를 증류하고 증류하면 이렇게 맑은 술이 되는 거고 증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주나 보드카나 안동소주나 증류 방식과 어떤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증류를 거쳤다는 것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원료를 뭐를 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타피오카 요거를 대충 만든 다음에 증류한 다음에 물 타가지고 첨가물 탄 다음에 만들면 이거랑 정말 비싼 원료들을 다 타가지고 만든 다음에 증류를 한 수는 좀 억울하잖아요 돈급으로 치기에는 그죠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맛에 자신 없으면 증류를 쉬게 해요 뭔가 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향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 쌈마이 싸구려 향이 나고 맛대가리 없는 향 난다 그러면 그럴수록 빡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첨가물을 타는 거죠 솔직히 맞잖아요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거 소주업체에서 기분 나빠했더라도 이건 인정해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보드카도 마찬가지예요 알아보니까요 간다요가 대부분의 보드카가 증류를 빡세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향도 좋고 비싼 재료로 만든 보드카는 일부러 증류를 덜 빡세게 한대요 그 재료의 향이 남게 하려고 크게 증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단식은 뭐야 한 번씩 그냥 증류해가지고 뺀 다음에 일단 그 원물 두고 그걸 한 번 더 증류 따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다만 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연속 증류는 뭐예요? 흥나게 증류하는 거야 계속 증류하자마자 또 증류하고 그게 연속 증류입니다 당연히 소주를 만드는 주정은 연속 증류로 만듭니다 제가 알기로 안동소주 쪽은 단식 증류로 주로 만든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소주마다 다릅니다 연속 증류를 살짝 거치고 단식 증류를 섞는 것도 있고 오로지 단식 증류만 하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소주 회사마다 화요 이 화요가 지금 대표적으로 좀 증류를 한 소주잖아요 이것도 얘는 좀 향이 남게끔 단식 증류 방식을 써가지고 뺀대요 그래서 비싼 것도 있습니다 달달한 그 좀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나쁘지 않은 향 그런 것도 좀 술에 남아있는 거죠 원재료도 화요 같은 거는 싸구를 타피오카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쌀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비싼겨 지금 솔직한 얘기로 간다요가 사케 먹는 거 자체를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을 많이 싫어하시거나 애국을 위해서는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제발 사케 같은 술 좀 만들어주세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통주로 지정이 돼야만 주세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전세계적인 어떤 술을 만들어서 팔고 싶어도 전통주의 기준에 부합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통주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남아있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술이다 방법과 기법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라 이거 전세계적인 술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술을 현대에 막댑끔 바꿔도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까 말까인데 요렇게 고대로 만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분이 만든 술 난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특정 지역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의 특산품을 쓰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안 쓰면 그럼 우리나라 전통술로 안 돼요 그리고 전통술에 특히 집착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주세라던가 이런 거에 혜택을 주려고 전통주의 기준을 저렇게만 딱 썰어놓으면 저 안에서만 만들어야 돼요 이 안에서만 만들어야 전통주로서의 혜택을 받아요 이거 글로벌 시대에 맞는 거 맞아요 진짜 정말 다행이에요 한류 덕분에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와 가수들 덕분에 소주를 먹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이 한국 사람들도 써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먹고 그 다음날 숙취 졸아 쪄는 이 술을 한류 덕분에 먹어요 해외 사람들도 그럼 이거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소주 맛을 알았구나 걔네가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옳은 방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한국의 전통주를 어떻게든 구매해가지고 환장하는 나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하필이면은 요즘 또 윤통께서 일본 관련해가지고 이제 욕을 좀 많이 먹고 일본이 또 이제 좀 많이 욕을 먹어요 그죠 지금 사케 먹으면 또 한 번 난리가 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간다여처럼 사케 아니면 다른 술이 몸에 안 맞고 어거지로 소주나 맥주 빨면은 그 다음날 속 뒤집어지고 여명 808 두 개 세 개 빨아야만 몸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은 드세요 당당하게 적어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나가서 일해 제발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제발 집에 처박혀서 사케 먹는 사람 욕할 시간에 제발 국가를 위해서 일해 국가를 위해서 자 사케 하면은 사케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어 내가 산 사케는 좀 좋은 것 같아 형 준마이가 써져 있었어 준마이 사케 이름 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 긴조 준마이 요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딱 요거만 알면 됩니다 아까 닷싸이 23 얘 주요 성분 뭐라고 했어 딱 두 개라고 했습니다 쌀 누룩 자 근데 알코올 양도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 두 개로만 만들면 술이 비싸요 사실은 그러면 이 쌀과 누룩으로 만든 그 알코올 그 술 원물에 물과 주정도 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정을 안 타고 이렇게만 만든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섞으면 준마이가 아닙니다 그냥 긴조 아니면 다이 긴조 라고 불러야 됩니다 안 섞은 거는 준마이가 다 붙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긴조랑 다이 긴조 이건 뭐냐 지금 준마이도 준마이 긴조 준마이 다이 긴조가 있는데 자 쌀이 여기 있잖아요 이 쌀 100%에서 30에서 40%만 깎으면은 뭐가 안 붙어요 근데 40에서 50% 깎으면 긴조입니다 50% 이상 깎아버리면 다이 긴조예요 근데 주정도 안 섞었어 그러면 준마이예요 근데 그냥 준마이면 뭐야 30에서 40%만 깎은 겁니다 근데 40에서 50%를 깎았어 주정도 안 탔대 그럼 준마이 긴조예요 근데 50% 이상 깎았대 쌀을 그런데 또 주정도 안 탔대 그럼 준마이 다이 긴조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준마이 다이 긴조다 이 말이요 닷사이 23도 50% 이상 깎았잖아요 그래서 닷사이 23의 풀네이밍은 닷사이 23 준마이 다이 긴조 무슨 말인지 해야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안 팔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재고 쌓여가지고 병가리를 합니다 병가리를 한 술들은요 무조건 색이 누래요 싱싱한 사케는 정말 이 색깔이 이렇게 맑은 소주 색깔 아무 색깔 없는 색깔이 나요 근데 얘가 발효가 계속 됩니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래된 사케는 누렇게 뜹니다 색깔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맑은 색깔의 사케를 싱싱한 걸 지금 구매했는데 병을 땄어 다음에 먹을 때까지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장 보관해야 돼요 사케는 반드시 실온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술입니다 안 그러면 누렇게 떠요 색깔이 사케를 샀는데 누렇게 떴다 그러면 애지가 나면은 누렇게 뜬 게 안 좋은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병가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간다요가 가끔 먹는 술이거든요 똑같은 거죠 지금 저거랑 요거랑 요게 뒷면에 보면은 메이드 인 USA라고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이게 뭔 개소리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쌀이 질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사케 제조회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 법인을 차려서 거기서 미국산 쌀로 사케를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파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쌀이 저렴하니까 그래서 지금 간다요가 먹는 그 사케 중에도 미국산 사케가 있는 겁니다 간다요는 그냥 쌈마이사케 먹거든요 쌈마이 요거만 되면 돼요 주정을 안 타고 누렇게 안 뜬 것도 15,000원에서 2만원에 파는 사케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메이드 인 USA예요 이게 USA 사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 미국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산 사케가 판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일본산 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미국산 쌀로 만든 사케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수요가 좀 생겼나봐요 그래가지고 미국산 사케가 요즘 좀 생기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본 현지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분의 피셜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럼요 아까 얘기한 그 복잡한 거 있잖아요 쥰마이 쥰마이 긴조 쥰마이 다이 긴조 이런 거를 얼마나 따지는 거냐 도대체 이거 궁금하더라고 나도 근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 저런 거 안 따집니다 나도 많이 따질 줄 알았는데 안 따지더라고요 그럼 뭘 따지냐 가레구치 아메구치 술이 독하냐 달달하냐 요 두 가지를 따진대요 이거를 어디서 들었느냐 그런 간다요가 빵쿤한테 들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빵쿤 피셜이 다 개씹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간바레 오또상 같은 술도 먹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술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일본 느낌의 갬성을 타서 브랜딩을 한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라면이나 과자도 다른 나라 가면은 이름을 아예 바꿔가지고 현지에 맞게끔 아예 바꾸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 아예 판매가 안 되던 제품을 한국에 갖고 와서 아예 그냥 새로운 브랜딩을 해서 판매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긴 하죠 사실은 간바레 오또상 맛있어서 드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간바레 오또상은 줌마이야 뭐야? 어? 저도 그거 모르겠는데? 싸구려라고 생각해서 안 먹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하 한번 보자 이거 간바레 오또상? 아 보통주네? 아... 쓰읍... 보통주로 분류되면은 진짜 싼 건데 하하하하하 이게 그 일본 술이 30에서 40% 깎으면은 김조가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40에서 50% 깎으면 김조라 그랬잖아 50% 이상이면은 다이김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주는 30% 이하로 깎은 것들 중에 제대로 깎지도 않은 것도 보통주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거라서 이게 보통주가 진짜 싼 술이긴 하거든요 이거 한번 성분표 좀 볼게요 제가 아 간바레 오또상이 정미율이 70%네요 그러면 30% 깎은 겁니다 아 딱 30% 깎았어요 최소한으로 깎았네요 진짜 보니까 이게 사케가 당류 같은 걸 안 넣어도 발효를 잘하면 진짜 달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쌀을 넣었고 쌀누룩도 넣었는데 주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젖산... 저거는 사케 특유의 살짝 화한 그 향이 나야 좀 사케 먹을 맛이 난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어 소주보단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참이슬... 성분이 지금... 정제수 물이에요 이거 물 주정... 하하하하하하 쌀도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과당 과당 효소 처리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당알코올이죠 이거 토마틴 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토마틴은 뭐야 설탕의 3,000배 감미료 카바가 안 되나 보네 하하하하 지금 과당도 단맛 나는 거고 스테비아도 단맛 나는 거고 에리스리톨도 단맛 나는 거에요 이거 제로 칼로리 음료에 좀 들어가거든요 가끔 토마틴도 단맛 나는 감미료입니다 이 주정에 거북한 알코올 맛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과당의 스테비아에 에리스리톨의 토마틴을 다 때려박았네 하하하하하하 처음처럼 성분이죠 똑같네요 하하하하하하 토마틴만 없을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진로는 몇이야 진로 이게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에 적히는 건 아시죠 정제수 주정 과당 쌀 증류식 소주 원액 하하하하 지금 일단 주정과 과당이 얘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스테비아 에리스리톨 토마틴 아 그러면은 지금 기존 소주에 얘 탄 겁니다 그냥 하하하하하하 대선 소주만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정제수 주정 똑같습니다 여기도 중류식 소주 원액 쌀이 들어가요 얘도 이제 똑같이 그거 좀 탑니다 바로 토마틴이야 그리고 결정 과당이고 그리고 자일리톨 벌꿀 내가 볼 때 벌꿀 수준부터 이미 지금 거의 들어가나 만한 수준으로 깨잡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테비아 아스파라기 하하하하하하 콩나물에 많이 있다는 그 아스파라기니 그래도 조금 넣어주긴 했네요 글리신 뭐가 많아 트레오닌 루신 천일염은 또 뭐야 이거 뭘 많이 넣습니다 대선은 야 이거 뭐 많이 넣어요 지금 뭘 다 때려 넣냐 이거 여기는 한라산도 보자 이건 또 뭐야 경제수 주정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뭐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얘도 증류식 쌀 소주 원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한라산은 제주도 소주잖아요 조리떼입 차 침추래 하하하하하하 낮은 키에 대나무 같은 게 있어요 어 고게 좀 들어가고 과당 그리고 이소말토 올리고당이 들어가네요 뭐 스테비아 뭐 여기도 다 때려 넣네 이게 뭔가 프리미엄이 붙은 술들은 뭘 많이 때려 넣네 화요야 화요 17% 정제수 증류원액 25% 증류원액 경제수 하하하하 화요 41% 증류원액 경제수 53%도 있네요 증류원액 경제수 하하하하 이게 그냥 농도만 그냥 조절한 거 같아요 평가물은 없네요 아 화요 xp도 똑같네 증류원액 쌀 100% 정제수 얘도 끝이야 얘는 근데 색깔이 왜 누래요 이야 이거는 술이 뭐야 병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다 이건 아 오크통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사우나 조져야돼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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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도 견디고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가지고 한파 견디고 이제 오크통에서 한번 사우나 즐기고 나와야죠 자 이렇게 오늘 사케와 한국술의 성분표 여러가지를 지켜봤는데요 어 저희가 특정술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 보트카 엑소 브랜디 꼬냑이죠 그리고 빼갈 고량주 어 그리고 이제 위스키 어 이런 술들도 여러가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생동반자 차근아 조킥 간다요 후원자 후투브 예스더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경 슈브필 황순환 카노넨 새벽인간 티브 이름없음 선매주컨 마티어슬리 구원타시 인지시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